진아 응? 나 그냥 다시 제주 내려와서 너 옆에서 살까? 진아 응? 나 그냥 다시 제주 내려와서 너 옆에서 살까? 형 준이는 왜 온 걸까? 근데 어떤 요리해 주게요? 한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해야지 네가 먹고 싶은 거 맞지? 네 역시 네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진짜 싸서 제일 맛있어 왜 그래요? 오늘 진짜 넉넉한 사람처럼 아니 평소에 주방에서 보이던 그런 카리스마는 뭐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준아 나는 준이야 준아 아무튼 넌 다음에 엄청 엄청 유명한 요리사가 될 거야 너 그때도 나 이렇게 맨날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줘야 돼 아 당연하지 맨날 끓여줄게 맨날? 응 맨날 맨날? 맨날 맨날 약속해 약속? 응? 약속 약속했다 누군가 drank 너 그때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